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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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혼들로 영길 드리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이란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직분을 통해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호자의 상달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최유와 회복과 다짐과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퇴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예배가 퇴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원드려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원드려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원드려옵소서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혼두여 빌라도에게 고날받으사 십자가 역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반응을 모든 사람이 해야하라 집에서 받아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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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다친 내 배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다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무엇을 꼭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오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땅에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의 언약 붙들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동기 내 자존심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교회 중심 오직 목회자 중심으로 원리스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cvdip 인생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예원의 모든 청지기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탄식 부탄 명령을 받아 우리가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우리의 각자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마가에 달합하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말씀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사천 지기회와 2만 현장 전도 제자를 세우는 모든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경제로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경제 교생경제 숨은경제 이사가의 백령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본당 헌덩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당회장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셔서 시대적인 메시지가 성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베와 같은 보호자를 붙여주시고 구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가이오 장로와 같은 식주인을 많이 붙여주셔서 전세계 마음껏 보금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가대가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이 많은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두 마음을 품게 하고 잡상가를 갖다 드려준 악한 마귀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릴 권하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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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유시부는 각 부서 예배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예배 안됩니다 12월 31일 월요일 오후 11시 30분 본당 커버넌트홀 원뉴스홀 그리고 랩런트 문화센터 갈릴리홀에서 드려집니다 신년 소원 예물의 2019년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기록하셔서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리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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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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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예언이 예수님의 아이를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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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라도 갔던 경상도가 아니요 표인이 막 문화 두단 세단 막 뛰면 두리석 막 치고 받으면 그럼 옆에서 묶고 있어요 뭔 말인지도 못하러요 이 문화적인 충격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가 무슨 가족이면 그렇다 칩시다 이거 뭐 잘 알지도 못한 사람께 서로 헌신해가면서 하는 건데 더더구나 내 돈 내가면서 내 시간 내가면서 내 몸 받지가면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여기에 상처가 옵니다 여기 오해가 옵니다 여기에 많은 분정이 옵니다 식이 질투가 막 납니다 온갖 문제가 다 생긴 교회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극도로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분리를 시켜요 다 잘라내버려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해요 하나 되면 힘이 생기니까 확 갈라내요 성경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걸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절대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고통, 망각의 언사가 있길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새해를 주신다 새 나라를 주신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이전까지 다 지나갔어 올해 2018년 다 지나갔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새해를 주시니까 새해 선물 받을 때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 이제부터 내가 영원히 뺏기지 않는 이 기뻄을 소유하는 삶을 새해는 살아갈 것이다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기뻄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계속 시험당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감격이 바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부활로 영생 얻은 이 감격이 바탕이 되어 기본이 되어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사람은 대화가 돼요 화해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도 화해가 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영원히 화해가 안 돼요 왜이렇게 계속 됩니다 불길이 없어요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하고는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과 뭔 대화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주는 일선의 기쁨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 이 소망의 기쁨 이 만일의 기쁨은 이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만큼 그 만큼 기쁨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24시간 영원토록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눈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고난과 역경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 가운데 기사이지 말고 영적인 본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라 영적인 본질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의 권은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링컨은 성경 하나 가지고 공부도 못했어요 성경 하나 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세임을 얻고 주어진 직군을 능히 감당할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4등 1장 1절 1갈보리 은양 1장 3절 감나산 은양 1장 8절 8절 마가다라빵의 은양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말하자면 21가지를 갈천당 1호 2각 갈보리 은양부터 각인 뿌리 체질 이 3, 이 21가지 여러분이 다 가슴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따라서 갈천당 1호 2각 그게 뭔지 점사한테 물어봐야겠다 21가지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 체질이래요 체질 갈보리의 감격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죽겠어 나를 위해 고난당했구나 그 감격 십자가의 죄 3의 감격 감나산의 그 감격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실 때 그 감나산 부활하신 그 놀라운 감격 마가나라빵 성령 내게 임하여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감격 이 기본 기본 모든 세상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운동선수들도 막 운동하다가도 코찌를 지도를 받아요 아무 운동 잘하는 금메달단 선수도 코찌가 있어요 왜 코찌가 있냐 코찌가 하는 게 뭐냐 기본 기본 저 지방에 탁구 선수 다이처가 탁구 국가대표 되면 태능선수로 들어오면 그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이거 평생 어릴 때부터 했던 게 기본이 흐트러져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흐트러져 타이거즈 골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인데 코찌가 있어요 코찌가 짝대기가 머리 딱 잡아 머리 움직이지 마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안돼 자기도 몰라 여러분이 신앙생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리나 하다 보면 기본이 흐트러져 버려요 기본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빨리 기본 감격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21가지 21가지가 너무 많으면 3가지에요 138 아멘 기본으로 빨리 돌아가야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듬제 해결자 되신다는 복음 진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반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되어있으니까 우리 개혁총회 괴단은 이제는 말이 없어요 그 말 많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말 안해요 영적 흐름을 잡혀가지고 이제는 뭐 조용해요 말이 없어요 다 치유됐어요 그럼 여러분 쫙 흐름을 흐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다 치유하는 복음 진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늘 기반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과 목적이 뭐에요 우리 방향과 목적은요 딱 하나에요 하나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의 나라 여기에 실제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의 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이 이만 권능받고 능력있는 삶을 살게 해 주겠다 너를 넘어서 너 수준 넘어서 너 체질 넘어서 너 실패 DNA 넘어서 내가 능력있는 삶을 살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 붙잡는 삶 속에 능력이 이벼요 말씀이 권능을 힘입을 때 정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옵사사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줘옵사사 그럼 주의 주님을 어찌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52주 강단 말씀 붙잡고 이런 영적 전화 위복 또 역전 인생을 살면서 내게 주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서 인생 작품 남기시기를 죄무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무릎입니다 23절로 24절 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심이 도리어 뭐요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삶의 핵심이 뭐냐 은약 잡는 기도에요 내가 기쁨에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누구는 뭐 기쁘게 안 살고 싶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다 즐겁게 살고 싶죠 왜 안되냐 은약 붙잡는 기도 없어서 그래요 은약 붙잡는 기도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지 우리 그 정도로 무능한 존재에요 어떻게 하면 무능한 존재를 만들 수 있느냐 은약 잡은 기도에요 은약 잡은 기도 예수님은 본문 통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혼동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된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철제는 미리 말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뤄리라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내 말이 52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왜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느냐 왜 기동당 못 받느냐 왜 성인도 못 받느냐 왜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느냐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인도를 안 받아 내 감정에 인도 받지 내 경험에 인도 받지 내 기분에 인도 받지 말씀이 인도 안 받아 다시 말하면 언약 기도를 안 해 강단 메시지 잡고 기도 안 해 여러분 오늘부터 새해를 맞이하면 준비를 하세요 다른 준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새해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참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좀 바보 같아도 좀 답답해도 여러분이 좀 느린 것 같아도 말씀 잡고 기도해 참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도 응답으로 기뻄이 충만한 삶을 살겠다 기뻄이 충만한 삶 그게 뭐에요 CVDIP의 삶 CVDIP의 삶이에요 인생 작품 남기는 거에요 인생 작품이 뭐에요 어떻게 하면 이 CVDIP증에서 CVDI까지가 뭐냐 은약 붙잡는 기도의 삶을 말합니다 은약 붙잡는 기도의 삶 은약적 비전 시, 카본은 아예 시, 시작이 은약이 시작합니다 은약 없는 거는 나뭇이 다 소용없어요 은약 하나님 말씀 은약 잡고 구체적으로 꿈꾸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이미지화되고 결국은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피가 뭐냐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practice 실현할 때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잡고 그것을 잡고 기도하고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해야 돼요 실현 실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2019년 전체 방향 메시지 뭐에요 제 1, 2, 3 RT 시대에 실현이에요 실현 1RT 시대 2RT 시대 3RT 시대 안 되는데 뭣도 다른 거 뭐 할 게 있어요 실현 이제는 은약자고 실현하자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 붙잡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실현하자 모든 영기 삶은요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실현할 때 처음이 돼요 실현할 때 처음이 되어진다고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E.M. 바운스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벚꽁이가 벚꽁 벚꽁 울도록 지염받았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도록 지염받았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기도라면 우리는 기도에 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가 많을수록 사단은 힘을 잃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된다 언제나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성탄 페스티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하다 다시 말하면 누가 가장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에요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만 평화 누리에요 평화 없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의 삶을 못 산 거예요 간단한 진단입니다 간단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의 은약 기도와 순종에 의해서 일을 하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주십시오 사음밖에 안 나요 인간 저 인간 왜 저렇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기도 밖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정말로 제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제일 빠르지 말로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요한 사건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생애는 항상 마귀와 싸우는 생애인데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로 주신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평생 싸워야 돼요 평생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요 늘 사단과 싸워야 돼요 평생 구원 받고 난 이후로 싸워야 될 것이 마귀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기도밖에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다 아시면서 전능자가 뭘 그렇게 세밀하게 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여러분이 신나게 하고 싶거든요 서교를 강단 메시지를 한 주일 한 열 번 들으세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머리 가지고 짜내봐야 아무 응답도 안 되는 기도고 힘만 들어서 안 돼요 5분 10분도 못 해 어느 학자하고 기도하면 성인도 받아가지고 기도가 아주 쉽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요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요 하나님인데 그분은요 예수님은 시간만 남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유익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수단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는 수단이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수단이다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게 한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상징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영적 유익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수영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에요 물이 아무리 깊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이 아무리 깊어도 수영 잘하는 사람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뭐에요 물이 조금만 깊어도 아니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부산에 바닷가에 가가 많아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수영을 잘 못해요 왜 못하냐 부모들이 바다에 빠져줄까 싶어서 참 겁을 줘 어렸으면 바닷가에 빠져죽어 빠져죽어 하도 그래가지고 바닷가를 가질 안 했다니까 바닷가 삶에서도 빠져죽는다고 그렇지만 물이 무서워요 수영을 못할 사람은요 물이 조금만 깊어도 무서워요 사실은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해요 그걸 조금 한다고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서라고 해서 서다보니까 쑥 내려가는 거 놀래가지고 알고보니까 별로 기쁜 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설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 오는데 그 순간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수영을 잘 못하니까 다른 분은 잘하는데 왜 그래 어릴 때 겁을 줬는지 그 유목사님도 전혀 못해요 왜 똑같아요 부모님이 무릎 빠져 죽는다고 수영 못하니까 전혀 못합니다 영기 삶이 그래요 여러분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거기 파묻히지 않습니까 거기 파묻혀 죽는 이 산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뭐요 누리지요 그 문제와 사건을 위에 놀지요 그냥 영계자 성도는 특별히 직본 맡은 분들은요 이런 영적을 누리는 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자 독수리가 얼마나 풍랑위에 놀잖아요 막 태풍이 바람 불어서 그 위에 슬얼 놀아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하도 훈련을 받아 독수리의 특징이 날개가 뜨겁습니다 날개가 털려요 보통 새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막 어머니가 독수리를 녹수리를 주로 절벽에 아를 까가지고 새끼를 키우잖아요 그러다가 쪼끄면 탁 이거를 반복을 계속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날개 죽지가 막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불어도 끄덕도 하네요 얼마나 이게 새냐 염소를 탁 낚아쳐가지고 염소를 그냥 그대로 딱 잡아가지고 날갈뿐다니까요 개 뭐 여우 이런거 다 잡아버리거든요 얼마나 센지 확 잡아 바다에 있는 넙치도 팍 치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날개가 센지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런 가문에 자란 사람들 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기도 많은 사람들 다릅니다 문제 사건 해결이 다릅니다 영원계절 성교 여러분 특별히 지품 맡은 분들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근심이 다 기법으로 바꿔버립니다 다 바꿔버립니다 이런 영적 수준 되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양이 있죠 이 가사를 보면 이 땅에 우리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 더할 수 있죠 1절 보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뻄의 권한 되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2절 보니까 2절 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절 3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벌이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절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에서 볼 수 있죠 우리의 기뻄이 되시고 또 무한한 복락 주시는 축복의 권한이 되시고 우리가 친구가 되시고 우리가 행한 일에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심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기뻄이 되는 삶을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다 예수의 시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견고한 응답의 기쁨을 여러분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거론적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성탄의 기쁨과 함께 그 기쁨의 소식을 누리면서 전파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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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수 예수 시험이 1. 2. 3. 지품이 2. 4. 4. 예수 5. 5. 5. 가시 6. 날마다 주을 섬기며 언제나 주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계로까지 왔으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쥐렁정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을 섬기며 언제나 주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계로까지 왔으나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향기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을 섬기며 언제나 주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계로까지 왔으나 날마다 주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계로까지 왔으나 주께서 심판하실 때 차렷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은 밖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을 섬기며 언제나 주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계로까지 왔으나 영혼 구원을 위해 세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십일조 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승경금, 자령 헌금, 또 본당 헌당을 위하여 하나님께 약속한 이면 계약을 놓고 하나님 기도한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향기로 헌금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형통케 하시며 날마다 십일조가 닿을 수 있도록 주께서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하옵시고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응답을 받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도 하여 주하옵시고 세계보험할 수 있는 성교사를 파송하고 현명할 참 주님이여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이여 경제의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하옵소서 본당 헌당을 통하여 참으로 본격적인 성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든 전 세계에 정말로 예수가 그의 대심을 증거하는 이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하옵소서 237나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요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하옵소서 오늘 또 맡겨진 직분 따라 충성하는 모든 청지기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인생 작품이 되는 직분이 되기도 하여 주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감자를 불상이시고 연약한 분 병도 뭘 주님이 치료하셔서 회복되어 있는 지휘시간 되기하여 주하옵소서 오늘 또 새 생명 권위심을 감사합니다 백상엽이 없는 하주용 성도님 이성순 성도님 조윤진 청년 박성환 성도님 정형권 성도님 최도루 성도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말의 생명체계 오늘 기록하시고 영원게 나와 예수와 그의 시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자 인생에다 찾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기도 하 주하옵소서 이들을 첨도한 박태현 전사님 양정모 장모님 하옥순 장모님 조순자고사님 이용훈 집사님 이환희 이사님 김정수 기사님 전두자들 하사람 부사람 기억하시고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생명주일 던질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하옵소서 예수가 이들은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을 안내받아 신앙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언약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중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눈을 열고 언약 붙잡는 기도를 통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하여 주하옵소서 새가족 정착과 2019년 청지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근심이 도리해 기쁨이 되느낌 말씀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와 부활을 통해 역전 인생을 제자들이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믿어 역전 인생을 살게 하여 주하옵소서 2019년 청지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직군을 통해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주하옵소서 언약 붙잡는 기도가 사실적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하옵소서 무릎뿐인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러므로 참된 응답을 누리길 원하여 하나님 도와주하옵소서 시부이리아피가 언약 붙잡는 기도임을 알고 세밀하게 기도하여 주하옵소서 언약 붙잡는 기도를 통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의 뿌리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시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황구함을 보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의 황구함을 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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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의 황구함을 보소서 성령의 바람이 되풀어 오 주의 영광나는 날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의 황구함을 보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묵은 짐을 다 지시고 십상에서 다 이루었다 위생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명사하심이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모두 염려 근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이 환경 속에서 절대로 속지 말고 문제의 사건을 다 뛰어넘어서 은약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장일과 사회 후에 파충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들 해외지게 보는 성도들을 잘하는 엠런터들 머리위에 지국의 원까지 함께 계실 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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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